에다 가다놓고 옥사리를 시켰다고 해서 옥섬입니다.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낮았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다리가 없었답니다.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셔서 저 다리를 건너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똑같이 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들어가지 마시오. 자 여러분들 이 마을이요 흑산도의 섬이 생기면서 맨 처음 주민이 거기에 있던 마을입니다.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을 고립자를 쓰고 있더라고요. 마을이